이라는 아빠가 퇴근한다 이스라엘이 조용하다 싶으면 뭔가 장난을 치고 마는 개구쟁이 딸들이다. 이 집의 청일점, 후완호 씨. 한국여자와 스페인 남자. 부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됐다.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를 식사 준비. 스페인에서도 이게 보통이에요. 스페인에서도 늦은 시간이죠. 2시에 보통 먹는데. 어쩔 수 없죠. 같이 밥 먹으려면. 조금 늦어도. 한국 밥솥도 스페인에 와 있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부엌은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생각한 가족의 공간. 스페인 가정은 점심에 신경을 쓴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의 음식은 언제나 인기 최고. 딸들의 젓가락이 바쁘다. 어릴때부터 이런 젓가락 사용하도록 습관화 드리려고 젓가락 사용하려고. 남편도 되게 잘해요. 저랑 만나기 전에 총각 시절부터 계속 사는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정말 맛있고, 그래도 제가 정말 맛있었고, 저는 글자와 같이 먹으러 왔어요. 저는 이 친구는 정말 맛있게 드셔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것은 매일이 깊을 때까지 나의 일이었어요.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게 드셔도 돼요. 저는 저는 이 친구가 다르기 전에 제가 엄청난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라고 말했다. 배달식을 한 번 먹어보고요